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손에 닿는 모든 부분이 고급스럽게 변경된 U.A4의 신뢰 공간은 품격과 기록성이 한층 더 높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원된 NMI 플러스는 더욱더 편의한 조작이 가능하고 순정 데미레이션, DMV, 블루투스를 통해 뛰어난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후 출력은 210m, 최대 동급 35.7kgm 시속 100km까지 도달하여 6.9초의 2.0 TLSI 엔진 최후 출력 143m, 최대 동급 32.7kgm 1km당 시험톤의 출력 118g의 친환경적인 2.0 TDI 엔진 더 뉴 아우디에 있는 엔진 진보적이고 극력하며 효율적입니다. 토크백블이 적용된 새로운 카트로 시스템에 포너링에서 보다 미척한 주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사업에 컴퓨터, 오토, 다이렁, 게임 맞춤에 4가지 운전 모드를 선택해 드라이브의 느낌을 바꿀 수 있는 아우디의 혁신적인 느낌입니다. 아우디